Q. 정답은? Q. 정답은? Q. 정답은? Q. 정답은? 20년 9월 6일 흉가여행 50탄 50탄입니다 여러분들 무려 50탄 시작!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Q. 정답은? Q. 정답은? 미쳤구나.. 여기 정문은 잠겼어요 여기 정문은 잠겨가지고 못 들어가요 어차피 제가 출입구를 따로 확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어차피 건물 뒤로 가야돼요 뒤로 아시죠 여러분들? 어? 어? 뭐야? 누구세요? 뭐야? 누구세요? 뭐야? 누구십니까? 누구.. 1..2..4측.. 2..4측.. 어? 누구세요? 어? 허가.. 전화받았는데.. 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누구야? 사람이에요? 사람입니까? 어? 누구세요? 누구야? 사람이에요? 서로 있어? 사람.. 뭐 있어? 껴맨거 뭐 들어갔어.. 껴맨거 웅 paradox 와.. 10도 높아.. 아까 차 바구니다.. 가위..? 무슨 소리야..? 누구야..? 뭐야..? 누구야..? 누구.. 누구야..? 누구 있습니까? 바로 확인 시켜 바로 확인 시켜 바로 확인 시청자 분들 오해 오게 바로 확인 시켜 누구세요? 누구세요? 여러분 뭐 있습니다 여기 이상한데? 누구세요? 누가 사람이 사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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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 끼쳐.. 혹시 제보자 방송 보고 계십니까? 여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상인데요? 제보자 분? 아니.. 약간 départ.. 투르류를 하러seits Annual Come 아니..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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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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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끝에 두드리는데..잠깐만.. 아까봐.. 아까봐.. 아까 이 방.. 여기 커튼..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나와.. 당신 누구야? 누구야? 당신 누구야? 말해! 당신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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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그냥 우리는Ho& 도망간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누구세요? 사람이십니까? 당신 누구야? 빨리 말해! 당신 사람이.. 누구야? 빨리 말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장난치지마! 어디 있어? 잠깐만 여러분들.. 나 잠깐만.. 아.. 미치겠다.. 잠깐만 여러분들.. 잠시만.. 저기요.. 그만하시죠..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 그만하시죠.. 그만하시죠..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 사람에도 귀신도 관심 없으니까.. 사람에도 귀신도 관심 없습니다.. 사람에도 귀신도 관심 없어요.. 뭔 소리야..? 뭔 소리.. 뭔 소리.. 뭐야..? 아.. 뭐야..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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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넌.. 넌.. 뭐야? 찾아있어 아 아 으 으아 하지마세요!! 하지마!! 당신이 누구야!! 얘들아.. 안되겠다 다친 데는 없고 나 카메라.. 누가 방금 전에 그랬거든? 나 카메라 뺏겼어 여기 안되겠어 여기 사람이야 사람이 있어 사람이 있는데 이상해 얘들아 여기.. 나 ㅈㄹ될뻔했어 진짜 사람이야 사람 카메라 뺏긴거 까지 봤는데 나 카메라 뺏겼다니까? 프레시 떨어져르고 이상해 이상한 사람이야 갑자기 어디까지 봤는지 모르겠어 이 손이 내가 밑에 비추고 위에 올라오는데 갑자기 고개가 돌아가면서 손이 올라오고 카메라 뺏어본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손이 올라오고 카메라로 나를 비추고 나를 비추고 나서 잘못 눌렀는거야 그래야 방폭이 된거야 지금 자 이제 저 얘기만 듣고 나갈게요 죄송한데요 신고는 안 하겠습니다 신고는 안 할테니까 얘기라도 들어볼게요 그래주실 수 있죠? 얘기만 얘기만 자 저 얘기 듣고 계시면은 그냥 너무 화내지 마시고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여기 2층이야 여기 2층이야 어디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디야? 당신 뭐야? 당신 뭐야? 하지 마라! 하지마! 뭐야 당신? 나와! 아..XXX 돌아버리네..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끝! 좋아요! 알람쾌 부탁드려요